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정대상 보호구를 8가지 쓰시오 했습니다 쉽게 나왔죠? 보호구는요 우리가 앞에서 안전인정과 자율안전확인 공부하실 때 이렇게 했죠? 안전인정이 있었고 자율안전확인이 있었고 같이 엮어서 묶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안전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고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건 어차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인정의 세 가지와 자율안전확인의 세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는 결국 인정제도에 관련되는 KC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업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쉐이프티 S죠 그래서 KCS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기계, 기구류가 있고요 슬비가 있고 기계, 슬비들이 있고 그 다음 방호장치가 있고 보호구 여기도 기계, 슬비, 방호장치, 보호구 좀 종류가 많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에는 기계 종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여기는 대상 종류와 다시 또 구분하자면 대상 종류 해당되는 종류가 있을 것이고요 안전검사라 그러면 반드시 주기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안전검사가 있는 반면에 자율적인 안전검사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자율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관계기관에 보내서 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자율이 있었듯이 안전검사도 그러면 항상 자율을 생각하시라 다만 차이점은 뭐라고요? 이 자율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기의 1분의 2 주기로 한다는 거 다른 조건도 다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검사요원이라든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구분되는 거는 이 주기의 1분의 2 주기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복습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걸 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 제가 안기법으로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안전인정이 있고 자율안전인데 지금은 안전인정 중에서도 보호구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 거죠 이것도 물론 다 하셔야 돼요 전단기로 철단하니 아파 그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심히 외운 거죠 그 다음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 이 기계, 이거 방호장치 아가 목등이 교과로 연을 날린다 하는 것도 있었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호구인데 보호구는 안기법이 오히려 좀 더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더 쉽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해야 되느냐 자, 근로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목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목 아래쪽과 목 위쪽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편하다고 그랬죠 내 몸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목 아래쪽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목 위에 있어요 그럼 목 아래쪽은 먼저 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호복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나면 손과 발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손에 안전장갑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 빠져나온 발을 신으면 안전화가 됩니다 안전장갑, 안전화, 보호복 다 하고 난 다음에 허리를 한번 둘러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대 그렇게 하면 목 아래쪽에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전부 목 위로 있습니다 자, 위에 머리에 서면 안전목 얼굴 전체를 가려주면 보안면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가리면 귀가 나오잖아요 그럼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하는 게 있겠죠 자, 보안면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눈, 보안경이 되겠죠 그러면 코와 입만 남잖아요 코와 입을 덮어주는 게 호흡용 보호구인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보호구 세 가지가 있죠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그리고 송기마스크 이 세 가지 다만 여기에 호흡용 보호구에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한 가지 전동식 호흡용 보호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까지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 종류를 왜 자꾸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박스형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런 박스형 문제 안에다가 보기를 쭉 넣어두고 여기서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또 실기필답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전체 종류를 알아두시되 만약에 그냥 쓰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나는 이것부터 먼저 쓰겠다는 걸 정해놓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하면 좀 편하다 그랬죠 쉬운 것부터 적으면 되니까 그러면 정리가 다 됐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되는 보호구는 쓰라는 게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단 1%라도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안 보면 자율이다 안 보면 자율이다 이렇게 제가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세 가지입니다 얘가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알아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 인정 대상의 이 세 가지에는 앞에 말이 붙는다 그랬어요 이 앞에 말들이 붙어요 그냥 안전모, 그냥 보안경, 그냥 보안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 여기에 올 경우에는 그래서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추간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추간모죠 그렇죠 추락,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이렇게 말이 붙어 줘야 돼요 앞쪽에 또 보안경도 마찬가지예요 보안경 그러면 보통은 차광, 해로운 빛을 가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외선, 적외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려주는 거 그래서 차광, 보안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차광 및 비산물 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나오죠 말이 좀 길어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차광, 그 다음에 비산물을 막아주는 그런 보안경이다 하는 게 앞에 말이 붙어야 됩니다 보안면은요 용접용 보안면 이렇게 말이 붙어서 여기 와야 돼요 이걸 적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을 빼먹고 그냥 안전모 보안경이라 적고 정답 처리 되겠지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얘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앞에 말이 붙는다는 걸 알아두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율안전 확인의 단계는 보호구의 종류를 쓰라고 하면 이 세 가지만 그냥 적으면 될까요 이렇게 그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하고 또 구분이 안 되니까 뒤에 괄호해서 안전인증 대상이 해당되는 안전모 제외 안전인증 대상이 해당되는 보안경 제외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보안면 제외라는 말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디테일한 건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답안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8가지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앞에 보세요 말이 붙잖아요 추락,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그냥 안전모가 아니죠 그렇죠 안전화는 그대로 또 볼까요 뒤에 보시면 그냥 보안경이 아니죠 그렇죠 차광,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붙어야 돼요 보안면도 마찬가지죠 용점용이란 말이 붙어서 보안요 내가 이걸 긴가 아닌가 잘 혼란스러워서 헷갈린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머지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개수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걸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3번 인간기계기능체계의 기본기능 네 가지를 쓰시오 인간공학에 나오는 문제인데 쉽게 나왔죠 그렇죠 제가 운전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감지하는 거예요 감시카메라를 보는 거죠 감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감각을 통해서 사람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랬고 대부분이 시각과 청각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지를 합니다 감지하면 어디로 갑니까? 시신경을 타고 어디로? 대뇌로 가겠죠 그렇죠 뇌에 가서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행동기관으로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행동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는 행동을 손이나 팔 그리고 발, 다리 이걸 이용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가지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감지하고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하고 행동기능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보관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네 가지고요 그 맨 앞쪽에 입력과 마지막에 출력이 있겠죠 보통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지, 그 다음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기능에 보관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같이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지기능, 정보보관, 보관하는 기능,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대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 또는 팔, 다리를 이용해서 행동하게 되는 행동기능 이 네 가지가 맨 머신 시스템이라고 다 주죠 인간 기계 기능 체계 또는 맨 머신 시스템 체계에서의 기본적인 기능 네 가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기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люч해봅시다